안진걸 소장과 안진걸 소장이 이제 동생 같은 사람이죠? 동생 하순 동생 제 고향은 한반도입니다 저는 남북 분장도 특정 지역의 태권주의도 어쨌든 근데 태어난 대로 하순이 맞잖아요 어떤 지역의 소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겠는데요 태어나신 대로 하순 맞으시죠? 제 고향은 한반도입니다 내 사랑 한반도 배사랑 최진봉 배사랑 오마이티비 안녕하십니까 안진걸입니다 안진걸 소장의 목소리가 좀 쉬었는데 토요일날 집회가가지고 너무 연설을 하셨잖아요 그때 무슨 내용으로 하셨어요? 김건 특급 이게 이제 이번 토요일 촛불집회 PDC의 특급 범죄자 김건이 그리고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뭐냐면 잔고 조작 사건의 주범을 최은순으로 아는데 그 사건 관련자가 김건이가 주범이다 코바나 콘텐츠 감사를 데리고 와서 잔고 조작을 주도했다 그리고 본인들이 부동산 투기에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1500만 원을 보내준 것도 김건이 개인 통장이었다 그럼 이게 주범이 아니면 뭐냐 이걸 우리가 밝혀내고 추가고발했다 윤석열이 특갈비를 무려 최소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을 명절이나 또는 연말에 그리고 또는 창계산장 같은 고급 소고깃집에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뭉탱이로 썼다 이건 국고 손실 횡령 범죄다 우리가 이것도 고발하고 왔다 그리고 도로 조작 그리고 이제는 명품 뇌물 수수까지 특급 범죄다 명품만 수수했냐 실제 인사에도 개입했다 작년 6월에 만났을 때 금융위원회 인사 개입했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들었는데 만약에 실제로 인사가 없었으면 목사님이 잘못 들은 게 되어버리잖아요 최모 목사님이요 그러나 2022년 9월 1일 날 실제 금융위원 인사가 있었고요 그 사람이 인수의 출신이고 윤핵관이 밀었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불탄하면서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하면 너무 열이 받으니까 저의 모든 에너지가 입으로 쏠리면서 잔고 조작 도로 조작도 모자라 명품 뇌물 수수 조작까지 윤석열 김건일당을 저단합시다 이렇게 주장했었군요 하다가 목이 그때 목이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소리를 질러서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하고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씨 명품 뇌물 수수 문제를 고발했는데 당사자잖아요 서울의 소리는 제3자로서 시민 민생난체들 모아서 법률가들하고 명품 뇌물 수수가 한두 건이 아니다 최소 여러 건이다 거기다 김윤남법 위반 거기에 인사기입까지 했다면 그게 국정동도 아니고 직군 남용이거든요 그리고 경헌법도 위반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번 주에 추가로 고발해야 되죠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이 완전히 쉬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싸우시다 그런 거니까 그리고 장인수 기자를 인터뷰하셨어요 물론 본인의 채널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까? 엄청 많았고요 제가 지금 확인 중인데 깜짝 놀란 게 지난주 금요일날 안진걸TV 임세현식당TV에서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본편도 많이 봤어요 2만 명 가까이 보고 저는 작은 채널이니까 2만 명의 시청 숫자도 나오기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물론 임세현 소장에 전화 쇼츠에 별빵만도 많이 있지만 근데 제 방송을 주말에 올렸거든요 서울의 소리에서 미처 말씀하지 못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소리 다음에 우리 오마이티비하고 스픽스 뉴스퍼스 등이 제일 보도를 잘하고 있잖아요 다수 언론은 침묵하고 있고 비겁하게 그래서 거기서도 미처 말씀하지 못한 걸 이야기하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안진걸TV에서만 와 그 분들이 12만에 재방송인데 안진걸TV에서는 상당히 놀라운 숫자죠 물론 오마이에서 늘 있는 일이니까 오마이뉴스에서는 몇 분만도 나오고 예전에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은 460만이 맞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자랑 가끔 교수님을 디스하면서 유일한 제 인생의 낙입니다 최진봉 교수님과 제가 각각 오마이티비에 출원하는데 누가 더 조이스가 많냐 경쟁하죠 경쟁을 하고 최근에는 제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혼자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오셨는데 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25분 정도 최정은 목사님이 잠입 취재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함정 취재는 아니기 때문에 함정 취재를 하지 마시고요 잠입 취재라고 아시죠 왜냐하면 코바너 콘텐츠라는 범죄 소굴로 불러들였고 거기서 인사 개입한 것도 2020년 6월 달 들었기 때문에 잠입 취재를 결정한 거잖아요 몰래 어쩔 수 없이 그건 평소에는 알아낼 수가 없는 방법이고 기자들도 취재를 안 하니까 그리고 명품대물을 보여주면 낼름 두라 하라고 하고 중적가는 답도 없고 그리고 나갈 때 보니까 실제 사람들도 또 줄 쓰고 있었던 것들을 종합하면 이런 취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권력의 비리를 밝히기 위한 잠입 취재라고 신문방송학 전공이시니까 사실 함정 취재라는 것은 법률 용어도 아니고 작가용어도 아니고 또 부도덕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경우는 잠입 취재라고 하는 게 그리고 예를 들면 함정 취재라면 그 안 받겠다고 했는데 갖고 싹 밀어드리면서 몰래 찍고 받았다 그거 아니지 팩트도 아니고 그야말로 미리 보냈잖아요 다 보여주고 오케이 들어와 들어왔는데도 용산진무실이 아니라 커바넛 컨텐츠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는 눈이 적어요 그래서 몰래 사실상 밀실해서 사람을 불러드리고 오 명품선물 오케이 들어와 그리고 그 앞에서 본인이 막 대통령인 척하는 거 당연히 그걸 알고도 보도 안 하고 그걸 알고도 외면하면 그것은 공범이고 역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최재형 목사님과 그 소리소리의 취재는 나중에 한국에서 필리처상을 받을 만큼 피신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장현수 기자님 그게 풀버전 25분짜리가 공개가 안 됐잖아요 아직 안 됐죠 PD수첩식으로 토막토막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에 대해서 북한도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니까 북한에는 무슨 종교가 없냐 2단 사이비로 보통 알려져 있는 종교를 희한한 종교를 막 물어보고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안 다닌다고 그러고 본인이? 네 기독교인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를 공개도 하고 대선 때는 자기 부인이 윤석열 후보가 그랬잖아요 구약을 다 애운다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닌다고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뻥을 치더래요 나는 성경을 다 애우고 있다는 식으로 또요? 안 다니는 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손바닥에 왕짝 쓰고 다니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상숭배하지 마라는 게 기독교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일사상으로서의 특징인데 그리고 정말로 일부 알려졌지만 최종국수상 25분간에 4번의 가래를 뱉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마 내보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더러워서 뿐만 아니라 그 권력농단 국정농단의 핵심을 먼저 짚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개인 캐릭터 문제로 갈 수 있잖아요 윤석열이 주말에 지난주에 전통시장 가서 막 젓가락으로 아니 다 우리는 접시에 받아서 먹잖아요 돈을 주고 먼저 지멋대로 막 앞에 있는 만두를 막 휘져버리고 지가 먹던 거 막 사람들한테 막 주고 재벌 총수들 바쁠 텐데 뒤에 병풍 세워서 저는 좀 더 얘기했지만 정말 그 최악의 갑질이자 최악의 무례한 짓을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정말 4번을 그것도 보통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래가 나오고 저도 이렇게 목이 쉬고 심지어 이렇게 물을 먹을 때도 급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을 때 있어요 방송 중에는 아니 한마디로 빨리 알렸네 그래도 조금만 여기로 했으면 가려서 이렇게 이렇게라도 하지 않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해버리고 그 노란 유지 있잖아요 그 사치품 그것도 포인트입니다 그거 황교익 선생님이 지적했을 때 전시용으로 팬들이 줘서 전시용으로 뒀다 그랬거든요 근데 노란 유지 다 쓰고 있고 뒤에도 가득가득하는 거예요 그 비싼 거 몇만 원짜리 유지니까 엄청 비싼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다 굴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다 국민 기만입니다 마치 조신한 척 절대 국정에 개발 안 하고 안해로 쓸 걸 만한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그것도 다 거짓말이냐 7시간 녹취록을 통해서도 알려졌고 이번 행태를 통해서도 알려진 건데 그러면서 근데 돌아와서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도 희한하게 영상을 보면 나중에 언젠가 공개가 되겠죠 그 자리에서 지금 최재형 목사님 여기 오고 제가 김건희 여사 자리면 콱 그런데 그리고 막 발이도 이렇게 올려고 발이도 올려고 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 보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어보니까 목사님도 나랑 이래 내가 이제 조국 통일 다 할 거야 내가 요즘 시끄러웠으니까 잠잠해지면 이런 말도 하는 거죠 그걸 다 종합해보면 풀 버전으로 나중에 공개가 될 겁니다 아주 매우 부부가 다 매우 무례하고 매우 자아도취에 심하게 빠져있고 또 본인들이 성경을 외운다는 사실 목사님도 성경이고요 못 외워요 말도 안 들어서요 어느 목사도 못 외워요 어느 목사도 처음에 우리 창세기의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도 사실 헷갈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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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창세기는 처음에 빛이 있어라니까 말했으니까 빛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군요 안진걸 집사님 예예 죄송합니다 냉담자가 되어서 강남향림교회 한참 열심히 다니다가 그러니까요 예배 끝나고 또 계속 집회를 가셔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교회에 진짜 영혼의 안식을 하러 갔는데 집회 끝나고 또 아니 예배를 끝나자마자 밥을 먹이더니 집회 끝나자고 광화문 촛불집회로 가자고 그러고 제가 힘들어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예예 교회에서는 영혼의 안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실천하는 교회니까 향림교회는 정말 멋있는 교회죠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그 너무나 무례한 행태 사실 밀실로 부려들였다 하더라도 내용은 김건희와 최재형 목사가 완전히 사적인 것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연구인으로서 뭐 예를 들면 침축하나 또는 정책권위를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공적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밀실로 불러들여요 왜 그래야 명품이나 뇌물이나 로비나 이런 것을 음성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좋아 천범만불에서 자기가 편한 밀실로 불러들였다 하죠 그래도 보통은 저도 그 누추한 민생용 사무실에 와도 잠시 누워있다 와도 누가 오면 자켓이라도 걸치고 이렇게 열리면 이제 물도 따르고 혹시 정말 기침 나오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도 한마디도 안 하더래 뭐 죄송합니다 제가 몸에 뭐 이런 말 그냥 그리고 휴자를 쌓아놓고 보면 중간에 약간 휴자를 쌓아지는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황교육 선생님한테도 연락드렸어요 선생님 그 영상을 보셔라 그 노란 휴지 사치품 그거 선생님 지적이 맞았다 그런데 서민 코스프라는 척 하는 건 맞지 않았느냐 저는 그리고 이제 공개된 영상에서 보면 그 장신구 사실 나토 갔을 때 1억 안팎이었잖아요 빌렸다고 그랬죠 빌렸다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랬었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빌렸냐 권력기관에 정점이 있는 사람이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장신구 1억 안팎에 장신구를 줄 적도 특수관계고 그 사람이 혹시 장신구 주면서 로비를 했을 수도 있고 또는 비성개입을 할 수도 있고 물어봐야 되는데 아직도 아무도 기사를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민중의 눈과 귀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잠깐 가릴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못 가립니다 제가 추산해보니까 서울의 소리가 보도했을 때 4일 연속 동시 보도한 채널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픽스, 뉴스버스, 오마이티비 등은 우리가 분석도 하고 추가로 이렇게 지적했죠 이런 거 다 합치면 벌써 이미 천만 명이 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전 지역 강의도 하잖아요 집회도 하니까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이미 고속도로 게이트 못지않게 쇼킹하다고 그리고 이제 조중동도 이미 이건 어차피 국민 못 속인다 입속은 크게 난다 아예 동아일보는 사과해서 근신해라 조선일보도 이런 쇼킹한 일이 어디 있느냐 기사는 안 쓰지만 칼럼리스트들이나 논서후리원들이 차마 데스크에서 기사는 못 쓰게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좀 중견 간부들이잖아요 중견 간부들은 써버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윤석열 정권 망하고 그럼 또 조중동 자신들 막 정부 광고 받고 대결부터 광고받는 이런 특혜가 없어지니까 겁이 나나 봐요 청소한테 폭망이다 김건이를 없애라 김건이 리스크라 말까 나왔어요 아니 조중동도 쓰는데 대부분 언론 뭐하고 있습니까 기자수첩이라도 쓰세요 제 말 좀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국민들 관심 폭발하니까 안진걸TV 임선TV 같은 조그만 TV에서 장인수 기자가 나와서 했는데 현재 12만 명이 넘었어요 재방송만 많이 봤네 진짜 본방송도 계속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어디에 있는가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지만 김건이 특검 70% 이상이 지금 지지하는 걸로 나왔잖아요 거기다 명품 뇌물도 한 60% 가까이 수사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모든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께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윤석열을 정말 무조건 지지하는 한 20% 안팎을 제외하고는 한 좀 작은 이슈는 60% 좀 큰 이슈는 한 80% 이 사이에서 다 저희 보통 야당이나 최진봉 교수님이나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박정훈 수사단장 탄압하는 거 잘못이다 70% 안팎 후쿠시마 회패수 80% 안팎 잘못이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게이트 거의 70%가 특혜다 주가 조작 대장동 특검 이런 거 전면 수사해야 된다 70% 이렇게 이번에도 이런 사항이 나온 편이니까 자막 Mama 30% 안팎 신 seni XXXXXZ 애かな 가.